한국게임산업협회는 PC 온라인 게임 이용자들이 게임 내 소비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자가한도 시스템을 구축,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자가한도 시스템은 월 2회 조정 횟수 제한과 각사별 최대 결제한도 설정, 개별 소비정보 페이지 운영 및 결제 내역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만 18세 이상 성인만 사용할 수 있으며 청소년은 현행대로 월 7만원 결제한도가 유지됩니다